안녕하세요. 저는 보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은 중국 사람들이 일상상화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열심히 할게요. 와 왕르 와 왕르 왕 있다 왕 코소리 왕 러 과거형이요. 완료 와 왕르 나 까먹었어요. 와 왕르 나 잊어버렸어요. 와 왕르 나 깜빡했어요. 와 왕르 다시 한 번 와 왕르 다시 한 번 와 왕르 혼자 해보세요. 와 왕르 很好 잃어버렸어요. 헌 띄울 랜 창피하다. 헌 띄울 랜 한 번 헌 띄울 랜 또 한 번 헌 띄울 랜 혼자 해보세요. 아, 넘어졌어. 헌 띄울 랜 화장 안하고 슬리프 신고 남자친구 만났어요. 헌 띄울 랜 징팀 헌 헌 다 징팀 헌 헌 다 징팀 오늘 헌 헌 입숨 물으세요. 헌 헌 헌 헌 바람 헌 너무 다 크다 쎄다 심각한다 징팀 헌 헌 다 징팀 헌 헌 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. 징팀 헌 헌 다 다시 한 번 징팀 헌 헌 다 도 한 번 해 보세요. 징팀 헌 헌 다 다시 한 번 징팀 헌 헌 헌 헌 헌 헌 헌 헌 非常好 很 너무 아주 髒 コソリ 髒 髒 我的车 很髒 塔샘本 我的车 很髒 내 차 너무 我的车 很髒 塔샘本 我的车很髒 车 요즘 눈 많이 무잖아요. 그러면 차가 좀 더러워져요. 그쵸? 세차도 안해요 요즘에. 그래서 우리 차는 어떤 상태에요? 我的车很髒 车 车 车 车 很髒 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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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的车 车 车 车 매관씨랑 비슷해요? 不要紧 不要紧 다시 한 번 不要紧 다시 不要紧 원래要紧 이 단어는 심각한다, 좀 심해요 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不要紧은 심각하지 않아요 문제없다, 괜찮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不要紧 다시 한 번 不要紧 또 한 번 不要紧 非常好 今天几度 今天几度 今天 오늘 几度 오늘 몇度 今天几度 오늘 몇度에요 今天几度 다시 한 번 今天几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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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몇度 오늘 몇度 오늘 몇度 非常好 非常好 没 没 没 没 没 没 없어졌다 떨어진다 手机没电了 다시 한 번 手机没电了 두 한 번 手机没电了 今天没洗头 今天没洗头 今天 오늘 没 뭐 뭐 안 하다 뭐 탕다 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洗头 머리를 깎다 洗头 洗 식다 头 머리 머리 깎다 洗头 今天没洗头 다시 한 번 今天没洗头 오늘 머리 안 감았어요 다시 한 번 今天没洗头 圈圈里 한 번 今天没洗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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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非常好 路上 路上 特别 堡 路上 特别 堡 路上 그래서 特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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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距离 길이 너무 막혀요 路上 路上 特别 堡 路上 特别 堡 路上 또 한 번 路上 特别 堡 또 한 번 해보세요 路上 特别 堡 堡 堡 堡 路上 特别 堡 非常好 摔倒了,摔倒了, 넘어졌어요,摔,摔,摔 얘기할 때 효의로 났어요,摔,摔,倒, 수록 기다,倒,摔倒了, 다시 한 번,摔倒了, 넘어졌어요, 摔倒了, 다시 한 번,摔倒了, 요즘 눈 울 때 길에서 너무 미끄러워요,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 좀 많아요, 그죠? 그러면,摔倒了 이 단어 많이 써요,摔倒了, 다시,摔倒了, 또 한 번,摔倒了, 마지막, 摔倒了,非常好,安静,安静, 조용하다,安静, 조용하세요,安静, 좀 조용해,安静, 다 이거예요, 그래서, 말투 차이는 그냥 당신 목소리예요, 조금 부드러워게 얘기하고 싶으면, 安静,安静, 이렇게요, 화날 때는,安静,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, 다시 한 번, 조용하세요, 安静, 조용하세요, 안静, 조용해, 안静, 조용해, 안静,照顧好, 지지,照顧好, 지지, 스스로, 잘 돕으세요, 잘 돕으세요, 잘 돕으세요, 지지, 스스로, 照顧好, 지지, 몸 잘 챙기세요,照顧好, 지지, 건강 조심하세요, 照顧好, 지지,照顧好, 지지, 다시 한 번, 照顧好, 지지, 큰소리로 한 번, 照顧好, 지지, 또 한 번,照顧好, 지지, 非常好, 헤어집 때 친구한테,照顧好, 지지, 이렇게 얘기하세요, 我再減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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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이어트 중이에요, 減肥, 쌀빼다, 減肥, 다이어트, 在, 하고 있다, 我再減肥, 나 쌀 빼고 있어요, 나 다이어트 중이에요, 我再減肥, 밥 먹으면서, 我再減肥, 치킨 먹으면서, 我再減肥, 맥주 마시면서, 我再減肥, 我再減肥, 뽀뽀 찰니스 배우면서, 我再減肥, 我再減肥, 또 한 번, 我再減肥, 혼자 해보세요, 肥, 얘기할 때, 肥 하지 마세요, 肥, いろ 가세요, 肥, 我再減肥, 肥, 非常好, 睡不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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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睡, 자다, 睡不着, 잠이 안 와요, 잘 듣진 못해요, 睡不着, 잠이 안 와요, 스토리스 너무 많아요 참여와요 다시 한 번 또 한 번 매이 리치 매이 리치 매이는 없다 한 뜻이에요 리치, 힘, 기운 여기 치는 경성으로 읽어주세요 사성, 사성 같이 있을 때는 항상 마지막 단어 성절을 사성 안 읽고 경성으로 읽어요 매이 리치 힘이 없다 매이 리치, 기운 없어요 매이 리치 다시 한 번 매이 리치 다시요 매이 리치 다시 매이 리치 다시 한 번 매이 리치 마지막 큰 소리로 매이 리치 잘 배웠어요 한 번 복수하고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再见